제가 제임스 태클 박스를 보고 와 이거 색깔 좋다 그러니까 쓰라고 줬어요 한 160g 되는 거 되는 거 같아 160이나 165 삐꼬삐꼬입니다, 삐꼬삐꼬 대봅시다 여기는 이제 섬 사이드에 있는 빌리지, 현지 마을 앞쪽에 있는 바다예요 여기가 되게 조용한데 조류가 없고 그냥 한번 와본 거 같아요 처음 와보는 거라고 탐색차?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이리와 오! 파이팅! 오케이! 오 예스! 파이팅! 파이팅! 오케이! 파이팅! 오케이! 오 예스! 오 예스! 파이팅! 오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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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몇 회정도 나올지? 삥꾼가요 역시 한번 딱 숏파이트되고 뒤따라서 거침없이 물었어요 파이팅 오케이 예스 상당히 멀리서 물어가지고 한 20km 정도? 조금 넘거나 순투데스 오케이 초콜릿 하나 하고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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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오 consegu 이 랩몬, 랩몬 제가 방금 전에 여기 탐사차 그냥 한번 와봤지 그랬는데 거기서 나왔어 아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탐사차 거기서 있겠어? 던졌는데 나왔어 아 역시 삥꼬는 삥꼬인가요 선생님이 빌려주신 삥꼬로 하나 했네요 오늘 스타트 나름 좋습니다 자 행복합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뚜렷 그레파스 예! 무엇을 못 들었다 불쌍, 불쌍 굿바이 굿바이 오 마이 갓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